안녕하세요. 책은 89쪽입니다. 우리 실험연구 하나도 안했죠? 좀 들어갔나요? 실험연구? 혹시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 실험연구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일단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가 임상실험이 있고요. 임상실험. 또 하나가 지역사회 실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실험 하면 병원에서 하는 거죠. 병원에서 뭘 하는 거냐면 신약이 개발됐어. 그럼 그 약의 효과가 과연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역학조사하는 걸 우리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얘는 2차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차 예방효과. 그래서 약의 효과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지역사회 실험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약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차 예방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또는 짜게 먹는 분들, 싱겁게 먹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 이게 지역사회 실험. 그 다음에 또 실험에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하나가 단일맹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중맹검. 또 더 나가면 삼중맹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일맹검은 그런 거겠죠? 누가 모르는 거예요? 실험자가 몰라요? 피실험자가 몰라요? 피실험자가 내가 실험군에 속하는지 또는 대조군에 속하는지 모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중맹검법은 피실험자도 모르고 실험자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군이 대도군인지 모르게끔 하는 걸 이중맹검법이라고 하는 거고 삼중맹검법은 통계하는 사람조차도 몰라요. 통계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걸 삼중맹검법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실험에서는 이중맹검 것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중은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삼중을 거의 안 하니까 실험역학의 장점이 뭐라고 했었어요? 조작이 가능하다. 이게 장점으로 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줄 쳐볼게요. 임상민 실험. 2차 예방효과의 측정을 위해서 한다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 측정, 새로운 치료약물 또는 처치 방법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임상민 실험. 지옥사의 실험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차 예방효과의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실험 방식 보시면 단일 맹검. 그래서 피실험자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맹검은 피실험자는 물론 실험자도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삼중맹검은 제3자인 판정자, 통계자 역시 이걸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장점, 단점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연구까지는 했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체크포인트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읽어보세요. 또 깊은 내용까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저는 3번을 좀 할까 합니다. 체크포인트에 지역사의 실험 중에서 가로 3번을 보시면 지역사의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역사의 실험을 한다는 거죠. 어떨 때 하냐면 대상 질병의 유병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지역사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재가 여러 내용을 포함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래서 보시면 어떤 단일 내용이 아니라 운동, 식습관 변화, 체중 조절 이런 것 같이 생활습관의 여러 개념을 묶어서 동시에 할 거야. 이럴 때는 역시 지역사의 실험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재의 특성상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것일 때. 그러니까 결국 생활습관 변화와 같은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그러니까 지역사의 실험의 가장 키포인트가 생활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습관과 관련된 모양. 그러면 생활습관을 바꿔서 실험을 해준다거나 그대로 해서 대조건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보건정책사업 수행능력이 낮을 때. 그러니까 수행능력이 낮다는 거는 보세요. 일을 해결할 능력이 떨어질 경우 임상시험보다 지역사의 실험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왜? 정책사업 수행능력이 낮아. 그런데 이거를 임상시험을 해봐요. 그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사의 주민들은 안 하잖아 잘. 그래서 이럴 때는 임상시험보다는 지역사의 실험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의 실험에 대해서 좀 한번 훑어봤고요. 그다음에 옆에 가시면 편견, 바이어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바이어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연구를 하든지 논문을 쓰든지 하여튼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치가 있고 원래 참감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는 바이어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측정치하고 원래 참값과의 차이점.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측정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약간의 오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고. 바이어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선택평견. 또 하나가 뭐냐면 정보평견.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평견은 원래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모집단을 전수조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의 분석을 전수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 있는 건가?